침통 설탕 침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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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. 만주알아요 많이 들어가서. 아 너무하네 진짜 진짜 리특보레스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요 야 진짜 야야야 먹을 수 있어 잠깐만 이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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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울라면 난 짜장라면 짜장라면 라면이 없다니까 먹었어 스피드하고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처음 그린 사람이 잘 잡아줘야 되니까 뼈대를 정국이가 처음으로 와주고 정국이가 나 용비불패 이런거 잘 모르는데 아 아 제가 1개월 준비했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짱 좋은게 다음 다음 아 아 다음 다음 학교 아니야? 오 야 힘이 뭐 이건 야 이거 붙얘야 돼 야거 Thanos 으 아 나까 아 아 야 피벅 인사rim 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아메리카노야 이게? 색깔이 이거 음료수 색깔, 음료수 잖아 이게 빨대고 음료수고, 빨대고,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매직 가이로 봐야 돼 아니야 호박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니 형 그냥 형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가면 돼요 단순하게 가요 너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자 정답 하나, 둘, 셋 아메리카노, 바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똑똑해 역시 윤기 형 센스가 있다네 아 잠시만 근데 그 깃발 쪽으로 빨대로 알아들었다 그 깃발로 하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깃발이 왜 있는 거야? 빨대 빨대 방금 윤기 형이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가 이제 검정색이었잖아 디테일이 있어 자 갑시다 렛츠 고 한 번 더 맞췄어요 어려운 거, 아 어려운 거 하려고 와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거는 이 이건 뭐 쉽지 이거 뭔데 이게 아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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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야 나씨 머리 괜찮아? 이 형이 킨다 괜찮아 괜찮아 저거 답답해 저거 답답해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뭔데? 아 안 되지? 아 둘은 안 되지? 아 아 답답하네 미친했다 아 좋아 답답하네 진짜 진짜 심실 나 머리 괜찮냐고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마지막에 얘들아 나 머리 괜찮아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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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지금 되게 멋있어요 아니 근데 앞에 있는 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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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할 게 없었어 그럴 게 없어 근데 여기까지 너무 잘 그러네 근데 네가 낚싯대를 저렇게 하면 낚싯대라고 맞추잖아 그치? 글씨 쓰면은 안 됐어 글씨 쓰면 안 되는 건가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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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시만 글씨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형 아니었어요? 꽝 글씨 쓰면 돼요? 안 되지 안 되지 글씨 아니 얘가 너무 당당하게 you like 쓰길래 아니 방금 지가 글씨 쓰면 안 된다고 꽝 긴 꽝 하나 둘 셋 우왓 쩌 쩔쩔쩔 아 이거 어렵다 다음 아 저거 내가 그릴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뭐 아 뭐 하냐? 아 밑에를 좀 채워요 밑에를 좀 채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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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맞춰 내가 열심히 된다 이거 윤경이 맞춰 이거 윤경이 맞지? 야 너 다 글씨 쓰지 마 글씨 쓰고 있어요 글씨 쓰고 있어요 글씨 쓰고 있어요 글씨 쓰고 있어요 와 맞춰 이거 맞잖아 삼겹살 이거 삼겹 그래 아 야 여기 배를 그렸는데 우리가 배를 쪼그렸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딱 불판에 고기 삼겹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글씨 쓰시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 게 없어 야 여기가 왜 할 게 없어 야 렛츠고 이거 어려운 거 골랐겠네 셋 와 이거 멋있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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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아 이건 실패 같은데 아니야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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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떡하냐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어렵다 오케이 렛츠고 일어나 셋 그렇지 그렇지 완성시켜 완성시켜 제형 오케이 오케이 제형 약간 그거 같은데 아 이거 기승 기승표 경험표야 됐어 됐어 진짜 중요한 거야 형 형 형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고 내가 . 아 시승전 물표 대박이다 이건 좀 힘들었다 이게 사람이고 연필이잖아 책이잖아 책 근데 캠퍼스잖아요 책이잖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정답 공부 아 이거 책에서 망했어 윤기야 이거 세 글자 우리 빨리 시간 절약하자 다음 문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림으로 어째 표현을 하냐고 여러 가지를 잘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오해 뭐 그린 거냐고 아니야 아니야 맞출 수 있어 그림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유추하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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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다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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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 형 저거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울음표를 주목해요 정답 간식 아 아 아 아 분식 그 아 아 아 아 이거 거절하게 이건 이건 좀 주신거다 한문제 더 맞춥자 아 아 이거이 맞추지 아 탁 5 잠깐만 Schmidt 뭐 mentorship 일어나 안되는데 차가 процесс 아야 된당 그렇죠 야 아 ,ức을 너무 크게 그렸어,아, 커야 doe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문이라고 그래요 아 아 아 아 슈러한 폭도가서 하자 이거면 사야지 수리는 잘 할 거라 생각해 공항. 형 정답을 외치고 정답을 해 주셔야 돼요? 정답 공항. 저거 A. 구름. 공항이 지금 뭐야 이거. 예. 나 그리지도 못했어 방금 거는. 갈게요. 5단계로. 네. 자 이번엔 메뉴를 고르고 가야죠. 아 메뉴? 메뉴 일단 음료 하나. 그럼 음료 가자. 네. 2단계 렛츠고. 5단계 받아요. 다음 게임? 2단계. 2단계. 청체성. 3단계. 5단계. 다. 다 됐어? 이вон 내용을 알아야 해요. 왜? 왜 알아야 해요. 오노번호까지, 뭐 이런거 물어보겠죠. 뭐하고 있어요 뭐 뭐 뭐. 아 지금 포로리가 뭐 도토리 따고 있는데요 뭐 이런거 아니야? 아니, 책을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. 아니 아 년하는 거야. 아니 아니 그 책을 읽는 쪽으로 하는 거야. 몇 페이지 펴주세요. 74페이지에 뭐하고 있어요? 지금 보노보노가 보노보노 나와요?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?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런 말인지 알지. 보노보노 잘 몰라. 자 그럼 일단 다 이거 다 세워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척을 해야 되네. 보노보노가 생각보다 인생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남겨있어요. 맞아 그렇게 해요. 보노보노 아버지가 막 보노보노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. 간단하게 하자. 우와 맛있겠다. 아 진짜? 아프고 야 맛있을 거 주셨다. 자 자 자 자 자 이 스타입니다. 오케이. 자 여러분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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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주에 불 두고 있냐? 아아 아아 아까 받아주자 진짜 정우아 원래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데리고 나갔다 와 아 이제 김남준은 까졌고 자 이제 갑시다 괜찮아 그래도 6분의 1 아닙니까 일단 마식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저 마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? 선물이죠? 정국이 예 책 있어요? 예 있죠 책 있어요? 뭐예요? 있죠 그 만화책 지은이가 누구예요? 그 책 보면 나오죠 근데 가르쳐주기 싫어요 그래 혼자만 알고 있어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래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만화책 종류가 뭐예요? 번호 번호라는 종류지 아 번호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? 아이 안 가르쳐줘요 일본뿐이십니다 몇 권이에요? 일본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3직이 제일 많아봐요 아 뭐 신경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만화책 있어요? 예 네 난 병에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좀 진실 아니에요? 이건 맞는 거예요? 아니 손 안 아팠지? 어 근데 틀린다 아니야 정답은 띵동 이러고 넘어가네요 다른 쪽으로 갈게요 집게에 가세요 자 호기 예 차이크 없죠? 네? 차이크 없죠?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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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신장 못하나? 아니야 차이크 왜 지민이는 지금 봤어요? 저 봤죠 제가 진짜 봤어요? 다 봤죠 1권부터 32권부터 다 봤어요 오오 그럼 수궁까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정국아 네 대사 한만 읽어줄래? 보노보노야 반 است Background ל ai 한남 사녀야 정답으로 갈게요 어 벌써? 어 왜 저한텐 대사 안 물어봐요 책장을 한번 넘겨볼래 넘겼어 드림 지금 casting 쏘노재 귀로 책장 소리부터 넘겼다고 근데 이제 연기가 많나보다 잘한다 비니 그냥 다르지? 영화 예술학가인데 정국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? 안 한 거예요? 연기 같아요? 아닌 것 같아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? 네, 진짜입니다 연기 아니에요? 연기 아닙니다 재진입니다 드나락 기신 쇼 야, 이거 어렵다, 근데 솔직히 정답! 그름의 단계 분과 서사 우리가 연극 경호학과라니까 아, 진짜 잘한다 형은 진짜 왜? 진짜? 책 없는 척을 취해달라 바꾸는 생각 없어요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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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끔팡,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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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고도 사실, 코로나보쒀 아유, 별, 내 것만 한 Hart 네, 큰 문을 해야ем다 그, 되게 많이 습니다 태애용, 태애용이가 으 sew 오 bats, 태애용이 형 упca야 Trending around 야, 알이나 있는 데 없는 relación 잘 하는 안 해 насколько alphabet 참, 무슨, select 승리 어렵다 아, 맞 post kl core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죠? 맞아요 갑니다 정국부터 할게요 표지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표지 그림이요? 보노보노 캐릭터가 저기 누구야? 수달? 물이 있죠 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저 뒤에 너구리도 보이네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? 보노보노 수달이잖아요 수영하고 있어요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? 네 5페이지를 열어볼까요? 아 보노보노가 저기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대사가 뭐예요? 보노보노야 너구리야 나 때릴 거야?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손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였구나 네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6페이지 진짜 맛있겠다 6명이요 예 예 거기 몇 명 나와요? 야 많이 나온다 아 이게 15명쯤 나오는 거 같은데요 보노보노가 울고 있네 뭐라고 해요?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이상해 진짜 이상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대사들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재민이 25페이지 여러분 캐릭터 몇 명 나와요?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? 네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네 보노보노지 보노보노 밥 먹고 있네 조개 먹고 있는 저거 아 간식되고 다니자 아 호빈은 진짜 좀 걸림한 게 높다 그럼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어? 너블나 자 너블나 너블리요? 너블이 약간 못되지 않았어요? 그리지마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? 안 붙는다 어? 안 붙는다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? 안 붙는다 하하하핳하핳핳핰핳핳핳핳 Marriage 넌 남주 일 거 뭐 했냐 지민이가 했어 으어어 네 책을 그 가리피 한 번 들고 얼굴까지 가까이 갖고 가서 읽어볼래 그know 디테일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하하아아아아 으하하 으하하 으하 와우! 와우! 좋아 좋아 와우! 이사 갖고 들려 지금 페이지 네 30페이지여 30페이지여 거기에 캐릭터 몇 명, 인물 몇 명 지금 세 마리 나와요 포롤이랑 너블리랑 포롱으로 나오는데 대상을 이야기해드릴까요? 나 때릴 거야? 그러면 포로보너가 이야기해요. 때리지 않아.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포로주가 때릴 거야? 하면 때리지 않아.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?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 하고 끝나야 될 거지. 그 옆에는 더불이 나오고. 1권입니다.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. 뒷장? 한 장 넘겨서. 넘기, 넘기 되게 좀 친절하게. 이렇게 넷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. 몇 번째 줄 보십시오. 무슨 순대로 이렇게? 보노보노 아빠랑 보노보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보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.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상 없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.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을 가까이 듣다가 난 의미가 없지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아 재밌네. 아 재밌네. 아 이거 재밌네. 이야. 이야.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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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지금. 이야 이거 뭐. 이야. 이쯤 됐죠? 이집이다. 이따가 다시 말해주세요. 이야 이거 뭐. 이거 그냥 한 번에 풍면 안 된 거야. 말구. 왜 이거 어떻게 막 막. 이야 이거 재밌네. 엽서 드릴까요? 아 재밌네. 재협 가겠습니다. 자 동시에 들자고. 하나, 둘, 셋. 수단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. 이야. 말이 되게 많아지네. 말이 많아지네.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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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, 빠졌어요? 어때요? 자, 3탄 2승전이가 다음 게임으로 잠깐을 좀 해주세요 6단계 게임은 그 만화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? 굿! 바로 갈까요? 네, 바로 가겠습니다 가십시오, 고! 자, 1번 문제 갑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나 임경만 찾아보자 강백호가 농구부에 들어간 동기는? 아, 아이 저는 너무 쉽지 1번 이런 건 문제라고 최소여의 때문에 갔어요, 최소여의 때문에 최소여의 때문에 갔어요, 최소여의 자, 그게 몇 번일까요? 어떻게 왔을까? 저에게는 그 여행이 가면 몇 번인지 알아요 빨리 말해요 아니, 보기를 다 들어와야지 보기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왔어요? 부기도 없이 저희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은 걸로 해주세요. 1번부터 7번 가세요. 공주가 4개 밖에. 아 보게 4개 밖에 없어요. 빨리 빨리. 너 맞추면 하네. 농구 천재로 알아본 코치의 스카우. 3번. 어려서부터 꿈꾸는 농구선수의 꿈. 4번. 여자 주인공 소연의 한심을 살리기. 유도부랑 스카우이 왔었는데. 업어 2 갔죠. 4번. 세소여이 때문에 갔습니다. 세소여이. 와. 와. 100번 넘게 봤어. 솔직히 이건 나도 안다. 나도 몰라. 나 안 받기 때문에 만화를. 두 번째 문제 갈게요. 만화 포켓몬스터에서. 진이 형 가자. 피카츠는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몬스터일까? 이거 어렵다. 쥐 아니야 쥐잖아 쥐. 자 이제 보기. 쥐 아니야. 1번. 4번. 어? 쥐 아니야. 2번. 4번. 3번. 토끼. 4번. 햄스터. 어? 4번 햄스터. 햄스터인가 보다. 아니 토끼 같기도 하잖아. 나 개봉으로 토끼 같던데. 토끼인가? 토끼. 히추. 츄니까 토끼인가? 나 츄니까 햄스터. 츄니까 햄스터인가 보다. 나 햄스터인 거 같아. 피카츄잖아요. 토끼인 거 같은데. 햄스터인 거 같아. 저 이거 보긴 봤는데 쥐 종류였어. 근데 얘가 귀가 이렇게 젖어. 나도 쥐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. 그런가? 그거 다 그거는 다. 여기서 봤는데. 햄스터로 할게요. 난 4번 아니면 1번. 4번으로 갑시다. 햄스터가 아니야. 햄스터가 아니야. 오케이. 하나 둘 셋. 4번 햄스터. 이게 왜 그랬어? 정답. 땡. 어? 한 번 토끼죠? 1번 바람쥐. 전혀 몰랐어. 바람쥐. 바람쥐이라고? 지종류긴 했어. 만화. 아기구명 둘리에서. 아 둘리 봤지? 코가 계속 되면 둘리인 줄 안다. 영원히. 야. 누리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? 고길동네 집 주소는? 아 이거? 나 이거. 나 들면 알 것 같아. 어디야? 1번. 갈산동. 갈산동 은평군데? 2번. 신림동. 신림동? 1번에 살았나? 신림동. 4번. 상현동. 상현동? 아 신림동은 절대 아니야. 신림동은 아닌 것 같고 나도. 신림동은 그렇지. 갈산동이 진짜 실제로 있어? 갈산동 있어 은평구에. 아 그래. 어 은평구였던 것 같아. 은평구였던 것 같아. 갈산동 같은데? 갈산동 갈산동. 갈산동. 갈산동 아닌가 진짜? 갈산동. 몇 번? 아니 아니 내가 어때. 내가 상현 같기도 하다. 그죠? 왜 이렇게 마음을 걸리지? 가위바위보 해. 상현동 손. 나 상현동 가자. 상현동 가자. 나는 왜 이렇게 쌍둥 같지? 야 갈산동 손. 나 갈산. 나 갈산 가자. 쌍둥 손. 가위바위보 해서 갈산 하니까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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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것도 운명이다. 왜 이렇게 많이 비기냐. 왜 이렇게 많이 비기냐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갈산. 갈산동. 1번 갈산동. 상현동 맞다. 상현동 맞다. 상현동. 상현동이야. 상현동. 맞나보다. 태형이. 야 이런 반전이 있었어. 모든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? 끝났고요. 그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. 야 그래도 야 맛있게 먹는다. 우리 많이 맞혔어 얘들아. 많이 맞혔어. 음식 나오자 기다리자 우리. 음식 엄청 나올 거예요. 우리 많이 시켰어. 어 엄청 많이 시켰어 우리. 어 그럼 안 아침 못 오는 거예요? 자 이거 진짜. 야 그러면. 도전을 외치고 하세요. 형 이거 꿋꿋하자. 도전. 한 입이면 되죠? 한 젓가락. 한 젓가락 한 젓가락. 도전. 한 젓가락. 이거 안 씻고 삼켜도 돼요. 그냥. 우리가 얘기한 건 원래 국물 나면. 그냥 국물 라면으로 해야지. 국물 라면으로. 그냥 국물 라면으로 갑니다. 자 합니다 합니다. 조용해주세요 갈게요. 자. 자 태영아. 일단 먹지 마. 오케이 가겠습니다. 이제 좀 그런 경고. 수유에서 한 젓가락. 이거 수유에서 한 젓가락. 수유에서 한 젓가락. 잘 먹네. 잘 먹네. 잘 먹네. 자 90% 식으로. 자 다음. 얘는 제가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. 잘 먹네. 잘 먹네. 다음. 다음 가자. 오야 남자. 오 두 눈길 와. 잘 가겠습니다. 일단 이 면발 떨어지는 소리. 야, 근데 잠시만, 맵다. 좀. 시민이, 시민이. 아 진짜 기침 나오길 기대했는데. 성공해, 시민아. 시민아, 네가 손 깔끔하게 해줘. 밥 먹자. 쉽지, 이건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시민이 정확하게 꺼졌어요. 기계가. 넘었어, 넘었어. 아까 웃는데, 80까지 올라왔어. 왜 웃어? 왜 웃는 거야? 라멘이 웃겨? 라멘이 장난이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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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는 거야? 사진 중에 한 번만 틀고 왔어. 아, 저 여기 쉬울 것 같은데요? 가자. 나 들어주세요. 스피트하게, 스피트하게. 스피트하게. 레스, 오케이. 자, 형. 컴백! 오, 고마워. 아 잘한다. 잘 드세요. 플러스! 아 저도 만화빵 한 번도 안 나갔어요. 요즘 되게 잘 되어 있네요. 요즘 진짜 초 럭셀이다. 이런 음식과 이런 쉬는 공간이 함께 있는 이 만화축방이면 할머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나이 또래나도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. 충분히 슈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오우 정말 재밌었습니다. 맛있게 밥도 먹고 만화축 끓이고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와! 상통입니다. 그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만화축. 봐봐. 봐봐. 뭐야? 만화방. 만화방 우승. 20권 이상일 경우 20권까지 제공이거든요. 요즘 20권 안 넘어가는 만화가 어디 있어? 아까 급하게 이거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? 썼어. 내가 봤을 때도 그래. 여러분 우승했습니다. 우리 달려라 방탄을 계속 해야죠. 상남이 좀 바뀌었어요. 달려라 방탄을 계속 됩니다. 달려라 방탄 우승. 안녕. 안녕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